복주본 20개, 공개정. 아무도 찾아오지마. 아무도 안 받아. 일단은 지금, 일단 선물함. 제 부계정으로 선물해놓은 거기 때문에 발라주고. 여기까지, 11개. 하고 내 캐시템함에 9개. 어, 뭐야. 깜짝아. 어제 저 헬스에 필요 없는데. 별로 간지도 안나고. 아, 이것도 그냥 거슬리니까 해버리고. 복주본 20개. 님들, 일단 제가 노리는 거는 캡틴 스컬 세트. 난 진짜, 레더 30일 동안 캡샷 있으면 진짜 날아당길 수 있거든요. 님들이 내가 캡샷을 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거야. 물론 내가 코호샷권을 써도 엄청 날아당겨. 날라당기지만 이 코호샷권은 21일밖에 안 남았고. 나한테 캡샷이 30일 생기면 진짜 날라당길 수 있거든요. 레더에서. 그리고 증리. 증리 500개. 일단 증리는 나오면 무조건 이득이야. 증리는 무조건 이득이고. 제가 이런거 상자 이거 복주머니 이런거 깔 때마다 캡틴 스컬 세트가 한 번도 안나왔어. 단 한 번도 안나왔어 캡틴 스컬 세트. 그리고. 하나 더. 럭셔리. 그거 세트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별 포켓이 없어요 님들아. 별 포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 포켓 키고 있어요. 이거 끼고 있었나 지금. 별 포켓이 없어서. 그 뭐냐. 액세서리 세트도 나와야 되고. 또. 그. 뭐냐. 뭐 옷도 나와주면 좋고. 일단은. 내가 노리는건 캡틴 스컬 세트 아니면 액세 세트인데. 20개에 그게 안나올 리가 없겠지 님들아. 20개에 그게 안나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까보고. 그렇지. 좋아. 그래 별 포켓. 야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이야. 시작이 반. 야 내가 원하는게 딱 떠주네. 처음부터. 1.5에서 껴주고. 얘네들은 필요 없어. 얘네들은 필요 없고. 이건 뭐에요. 구르기 캔슬 가능? 이건 뭐야. 구르기 캔슬 가능. 구르기 캔슬 가능. 뭐야. 다른게 없잖아. 오케이. 야 여기서 또 캡틴 스컬 뜨는 각인데. 캡틴 스컬 뜬다. 가자. 뜬다. 내 손을 믿어. 이득이야. 얘들아 이득이야. 내가 진짜. 이득이야 이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캡틴 크로우? 아니야. 캡틴 스컬. 응. 캡틴 스컬. 응. 이득이야.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바늘만 계속 나온다 해도. 나 바늘 200개를 깔 수 있어. 얘들아. 여기서 바늘만 주중과. 아니. 으흥흥. 주구장창 나와도. 저는 바늘 200개를 깔 수 있습니다. 자. 이득이야. 좋아 좋아. 나 별포켓 60일 동안 쓸 수 있어. 이득이야. 이득이야. 별포켓 뜬 게 어려워. 솔직히 매직 바늘에서 별포켓 뜬 게 어렵잖아. 님들아. 이득이야. 이득. 아직까지는 다 이득이네요. 증명법만 떠줬으면 참 좋을텐데. 가장 쓰레기가 떴어. 어차피 저 폭방크강 있거든요. 가장 쓰레기가 떴네요. 가장. 가장 쓰레기가 떴어. 하지만 쓰레기가 뜬 다음에는. 가장 좋은게 뜨는게 정석이지. 가장 쓰레기가 두번 뜬 다음에는. 별포켓 91. 별포켓 91. 별포켓 91. 별포켓 91. 이득이야. 이득. 야. 13개나 남았어. 13개 동안 옷 나오고 캡틴 스컬 세트 나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입니다. 13개 동안 나옵니다. 분명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헐. 옷 나왔다. 잠깐만. 이거 옷 나비한테 끼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 존나 이뻐. 야 이 정도면 이득이지. 야. 옷. 옷 좋은 것도 하네. 게다가 그거. 그거잖아. 의상. 이거 그거잖아요. 고급 HC. 맞지? 고급 HC 맞지? 아휴. 야 트윙클 개 이쁘네 이거. 야 뽑기에 잘했다. 야 이거 솔직히 뽑기에 잘했다 이건. 이건 솔직히 뽑기 잘했다. 트윙. 이건 진짜 괜찮네. 이건 진짜 괜찮네. 일단은 무기 라이플 들고 있어. 라이플. 라이플 들고 있는 게 제일 예뻐. 갑시다. 12개. 12개 동안 내가 캡틴 스컬 세트가 안 나오면 캠 키고 엎드려 뻗쳐. 내가 뭘 했냐. 내가 뭘 했냐. 어? 운영자가 세트가 또 있으시네. 야 캡틴 스컬 나이스 좋아. 내가 이걸 원했다고. 자 이제 저 레더에서 이제 날뛭니다 얘들아. 아이고. 여기다 라이플. 라이플에다가는. 이걸 끼고. 여기다가는. 캡틴 스컬 끼워야지. 이제 저 레더에서 날뛭니다 님들아. 어? 내가 지금 레더 몇일간 안 돌려서. 지금 전두가 낮긴 낮은데. 이제 올라갈 겁니다 님들아. 좀 있어 올라갈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 좋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뜨고 싶은 건 다 떴는데. 이 열한개. 지금 님들아 제가 뜨고 싶은 거 다 떴거든요. 이 열한개를 내가 왜. 열한개 사지 말걸 그냥. 열한개 사지 말걸. 아 징리 그래. 야 징리가 남았어. 징리가 남았어. 징리 징리. 징리 500개 제발. 제발 징리 500개. 야 별 포켓 121. 별 포켓 121.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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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호주 안박. 님들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보조. 캡볼하고. 캡틴크로우 보조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캡볼을 쓰겠죠. 하지만 전 캡볼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캡틴크로우와. 3년간 함께했어. 3년간 함께했어. 3년간 함께했어. 캡볼을 써본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캡볼을 쓰면 게임이 말려. 게임이 말립니다. 캡볼을 쓰면. 캡틴크로우 보조를 써야. 하나. 나는 내 실력이 나와. 버스 보조랑. 이 두개. 이 두개 보조가 나. 난. 내 실력 나오기에 가장 좋은 보조에요. 두. 캡틴크로. 아니. 캡틴. 스컬 보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적합하지 않아. 난 얘와 3년을 같이 지냈고. 나는 얘. 이 캡틴크로우 피스톨을. 마스터했습니다. 거의. 난 얘를 마스터했어. 난 이 보조 말고는 이제. 어. 캡틴크로우. 아예. 캡틴 스컬? 아예. 그거 안써. 그리고 여기도. 승리 뜨면 개이득.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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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징리. 제발. 아. 가장 쓸모없는게 또 왜. 아니. 가장 쓸모없는게 또. 아니. 나 패짝을 다하니까. 이제 패. 소모품 세트가 뜨네. 가장 쓸모. 야. 지금 이거 8개 다 징리 나오면. 저 징리 4000개거든요. 8개 모두 다 징리 가자. 징리 가자. 제발 좀. 제발 좀 징리 가자. 제발 좀 징리 가자. 아. 운영자가 또 세트가 있으시네. 야. 운영자가 또 세트. 야. 여기서 이제 또. 그거 가자. 그거. 뭐냐. 로드마니 세트. 한번 내가. 그거. 버스트팡 좀 시켜보자. 로드마니 세트가 없거든요. 진짜. 레더에서 버스트팡 좀 시켜보고 싶구나. 가자. 별 포켓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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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악세서리가 이렇게 잘 뜨네. 크으. 악세서리가 잘 뜨네요 님들아. 악세서리가 잘 뜨네요. 별 포켓 181! 가나요? 진짜 어이없는거 만들다 어! 버블림이 별풍선 30개 버블림이 별풍선 30개 정말 버블림이 별풍선 30개 야 잠깐만 어디갔어 이거 어? 버블림이 별풍선 20개 잠깐만 어? 가나요? 30, 20 버블림이 별풍선 30개, 20개? 가나요? 버블림이 별풍선 10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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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우와아 우와아 수박 와 이럴 때 초콜릿 5개는 묻히고 와 버블라 존나 고맙다 별풍선 20 30, 20, 10, 200개 와 진짜 거기다 별풍선 11개 야 이건 진짜 버블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세뱃돈 고맙다 진짜 세뱃돈 2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와 정말 시청자한테 내가 세뱃돈을 받는구나 그냥 열혈짜리 시켜야지 진짜 세뱃돈 많이 받아 진짜 진짜 존나 고맙다 버블라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 와 진짜 19 잠깐만 19 몇개야 19 잠깐만 19 안갈거래요 님들아 안갈거래요 안갈거래요 8 어 아 그거네 11, 19, 8 얘 이거 노렸어 내가 11번 차인거 알고서 11개를 먼저 쓴거야 7 음 설마 7 여러분들 이럴때 추천한번씩은 부탁드려요 추천 어 추천이 62개네 야 지금 방송을 보고있는 사람이 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계방에 하나 생겼어 근데 중계방에 아무도 없어 300명정도 계시는데 지금 추천한번씩은 눌러주세요 5 4 야 버블라 진짜 열혈 많이 올라오고있다 3 야 만개각은 좀 아니지 2 아 진짜 버블라 진짜 고맙다 너 진짜 내 방송 초창기대부터 계속 내 방송에 남아줬잖아 안간대요 님들아 안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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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아 끝이래 끝이래 끝 둥둥이가 일찍해주네 아 둥둥아 너 딱 딱 00이었는데 322개 아 일단 버블라 내가 322개 적어줄게 진짜 고맙다 버블라구 저 A 뒤집어져있는거 어떻게 쓰냐 A 뒤집어져있는거 어떻게 써야됩니다 A 뒤집어져있는거 어떻게 써요 326이라고요 A 뒤집어져있는거 어떻게 써요 그냥 버블림으로 할게 버블림 별풍선 326개 감사드립니다 저 A 뒤집어져있는거 어떻게 써요 여유컨 몇개냐고 내가 알려줄거같아요 잠깐만 저거 복사하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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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뒤집어져있는거 복사해야되네 아 복사해야되는데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와 오케이 복사했어 오케이 계속 깔게요 님들아 계속 계속 가겠습니다 별풍선 진짜 326개 정말 고맙다 나머지 5개 깔게 나머지 5개가 다 증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별풍선 터졌는데 별풍선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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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끝나고 매직반은 60개가 50개 갑니다 힘들어 매직반은 50개 갑니다 좋아 괜찮아 여기도 계속 매번 하도 난 거의 구 아니 그만좀 나 그만좀 나오라고 제발 11,000개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그만좀 나오라고 가자 제발 하느님 운영자님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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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는 300개를 쐈으니까 내가 넌 초대해줄게 야 메신저 인증이 안됐대 미안하다 같이 아 이거 하면 되구나 신수성 니가 초대를 거절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캡샷 60일동안 쓸 수 있어 캡샷을 캡샷을 60일동안 쓸 수 있다는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10개 감사드려요 파악 5개 더 감사드리고 가자 g s g g 뾱 야 오늘 진짜 폭방 폭방 펫을 하나 더 뽑는 가게입니까 님들아 펫 presumPal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gg g 그래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이거 150일 뽑고 또 뭐 했냐 캡샷을 몇일 뽑은 거야 캡샷을 90일 뽑고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거 트윙클도 뽑고 이제 나머지 패짝